기출보건문제 8회입니다. 1번, 현재 넘버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는 16진수로 6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었는데요. 출력하게 됐을 때는 4자리에 16진수로 출력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입력되어 있었던 0, 6이라고 하는 16진수를 다시 또 왼쪽으로 2개, 2칸만큼 시프트하게 되는 부분인거죠. 기본적으로 6이라고 하는 부분이 16진수로 입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6으로 봤었을 때 0, 0, 0, 0, 0, 1, 1, 0 이렇게 되겠죠. 이때 왼쪽으로 2칸 시프트를 하게 되면 0, 0, 0, 1, 1, 0, 0이 됩니다. 이 부분을 16진수로 바꿨을 때 4칸씩 묶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1과 8로 돼서 16진수 1, 8이 출력이 되겠네요. 2번, 다음 중 보기를 참조하여 str에게 테이블 1에 대한 검색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명령어준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부분은 그랜트죠.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자바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결과를 쓰시오. 4가지의 배열이 있는 상태에서 배열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출력하게 되는 부분이 프린트 LN으로 해서 엔터 강제 개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열이 0, 1, 2, 3 아래로 출력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만약에 출력하게 되는 부분을 쓰신다면 이 문제는 오답입니다. 4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std table number L에 1.3배를 하는 명령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다가 1.3배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추가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아닌 업데이트에서 값이라고 하면서 쓰게 됐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도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5번,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에서 코리아 50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하였을 때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str이라고 하는 부분에 코리아 50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코리아 50이라고 하는 부분을 랭스는 랭스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그 배열의 수만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남아있었던 글자 수를 구하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여기 남아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7개가 출력이 되겠네요. 6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를 참조하여 자식 테이블의 항목값을 삭제할 경우 부모 테이블과의 관계로 인하여 해당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는 조건을 고르시오.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자식 테이블과 부모 테이블 간이 연결이 되어 있었을 때 서로 참조하고 있었을 때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 됩니다. 7번.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기본적인 메인문이 먼저 나오게 되고 함수에서 함수 부분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프린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숫자를 출력하게 되는 부분 이전하고 나서 그로우 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함수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d 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num 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실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0 이라고 하는 부분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도 출력을 한 후에 함수는 실행되나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출력하게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7번은 0입니다. 8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내부 논리 흐름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자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방법을 하나만 작성하시오. 내부 논리 흐름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게 되는 부분은 5번 구조 테스트입니다. 정답이 잘못 나와 있었죠? 9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 내의 각 행을 레코드라고 하며 관련 테이블에서 행한 수치 이상으로 혼합된 자료 요소를 의미합니다. 각 개체들의 각각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다. 행을 레코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정답은 튜플이었습니다. 10번 다음 시어너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알맞은 시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넘버는 99라고 하는 부분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넘버라고 하는 부분과 맥스를 비교하는데 맥스는 디파인 정의되어 있었던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이 100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99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100거나 크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큽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나오고 이제 아닌 맥스의 값은 100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맥스는 값이 변하지 않았었죠. 11번입니다. 윈도우 홈과 프로의 차이점을 각각의 OS 버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소켓의 수를 작성하라 라고 했어요. 윈도우즈 10에서 홈의 소켓의 수는 1개이고요. 프로의 소켓의 수는 2개입니다. 12번. 다음 보너스 테이블에서 인센티브가 500 이상의 데이터를 검색하고자 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인센티브가 500 이상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작성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이상 500으로 쓰셔도 되고 초가 499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물론 앞쪽에다가 테이블의 이름인 보너스.인센티브라고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13번. CPU와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 근데 이 부분으로는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정답은 스플입니다. 스플링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14번. 인터넷에서 특정 개체 이름을 선언하여 구분하는데 사용하며 TCP, IP 구조에서는 이것이라고 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특정 개체 이름을 선언하여 부활하게 되는 부분. TCP, IP 구조에서는 IP 주소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거죠. 15번. IP 주소 클래스의 C 클래스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서브넷 마스크를 작성하시오. 전체적인 클래스는 A부터 E 클래스까지 있으며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55.255.255.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번. 다음 보기를 참조하여 다음 빈칸에 OSI 7계층의 네트워크 계층과 대응하는 TCP, IP 계층을 작성하시오. 네트워크 계층과 대응하게 되는 TCP, IP 계층은 인터넷 계층입니다. 17번. 아래의 보기는 아이디를 기본키로 설정하고 참조 테이블의 비밀분은 웨릭키로 설정하는 데이터베이스 구문입니다. 이때 1번, 2번, 3번을 구별하게 되는데요. 현재 2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키, 비밀번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웨릭키로 지정하게 되고요. 어디에서 오냐고 하는 부분인 거죠. 1번에는 테이블, 2번에는 프라이머리키, 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프라이머리까지만 작성하겠습니다. 3번에는 웨릭키니까요. 포레진으로 작성합니다. 18번. 윈도우즈 키를 이용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 수 있게 해주는 숫자를 작성하시오. 단축키로는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부분에서 검색과 참조를 제외하고 나서 나의 도무는 1, 2, 3, 4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키와 4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표지 중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19번. 다음 결과 값을 참조하여 빈칸에 알맞은 SQL문을 작성하시오. 현재 표 1에서 표 2까지 작성을 하였을 때 셀렉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넘버 1, name, from, 표 1에서 넘버 1과 넘버 2가 어떤 부분이 갖는 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됐고요. 이때 지금 저희가 출력되게 되는 부분은 넘버 1005와 하강현이라는 이름을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출력하게 됐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 넘버는 1이라고 지정이 되었을 때 반복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비어있다면 이 부분은 무한 루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넘버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계속 i를 곱해주게 되고요. 5보다 커졌을 때 반복문을 탈출합니다. 그렇다면 넘버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1 그리고 넘버라고 하는 부분은 1 그랬을 때 i라고 하는 부분도 1이라면 1과 1을 곱해서 1이 그 다음에 2가 증가해서 2가 그 3이 곱해서 6이 4가 곱해서 24가 그리고 5가 곱해서 12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i가 120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계산하게 되는 부분이 i가 5보다 커졌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럼 5에서 이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i가 한 번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브레이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6까지 곱하게 된 이 부분 있죠. 그래서 100, 720까지 증가하고 나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720이 됩니다.